너무 예뻐 아 저 진짜 마지막 촬영 날 밴드 쓴데? 밴드? 그냥 너 때문에 울었어 어 나도 난 다 참겠는데 20년 만에 계속 이런 표정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있는데 아 거기서 확 너무 웃어 다 울었어 거기서? 다 울었어 다 울었어 저는 그래도 풋풋하게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눈물을 아무래도 중심이고 우리도 하니까 그렇지 야 그 내가 드라마 보면서 한 가지 내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은 외래 같은 거 볼 때 줄줄줄줄 얘기를 하세요 니네 다 거기 앉아가지고 어려운 말이 나오는 저거는 100% 앞에 뭔가를 보고 있고 있다라고 합리적 의심 아 그쵸 어떻게 본거예요? 아 이 중에 한 명은 제가 그런 게 봤는데 아 그래? 그거 봤는데 아 왜냐면 너무 길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 그럼 내가 아 진짜 안되겠다 그랬어 매직으로 거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야 남에 대해서는 네가 또 뭐하는지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한 단어만 그런 거야 한 단어 너야? 한 단어 형 언제? 한 단어 한 단어 카이포스 뭐야? 카이포스 카이포스 콜레오시 그거 한 단어만 내가 적어놨어 지금 근데 마취할 때 바이탈 사인 유지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카이포스 콜레오시스 때문에 똑바로 눕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포스트잇에 딱 붙어. 그것만 딱 붙여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소세우스, 소세우슈 이렇게요. 다 껐어요. 쇼트 보기 전에 얘가 와서 봤어. 그래서 보더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냥 그거 하나 있으면 해내는 성취감도 굉장히 쾌하네요. 그지. 쾌하네? 아니 아니. 짜릿해감이 있어요. 짜릿해요, 짜릿해요, 짜릿해요. 근데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제일 긴 대상, 어려운 대상 진짜 제일 잘하고 제일 완벽하게 하는 건 최성화. 최성화. 아, 미도 씨는 미도 씨는 아니야, 정말. 스트레스 엄청나다. 그 긴 대상이었으니까, 미도 씨. 마지막에 그 외래 씬의 학교의 대박. 그거 대박이었어. 저번 주 거 저번 주 거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사가 뛰고 올렸거든. 보통 뇌종양 수술 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뇌혈관을 보는 시티를 찍어보는데요.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판매 해결됨 탐지 줌 하여행 Jed FEMA summits 자막 동생 대사 분량은 이만큼이 뭐야 안 받을 수가 없게 준대도 또 방송용은 또 이쁘게 지 당연히 알지? 아니 11부에서 대명이 장면 나오지? 나 나오지? 이거죠? 이거죠? 근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아니 아 그거 맞구나 아니 이거 이거 오늘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이쪽? 네 또 우리는 또 우리는 오물거릴 수 있는데? 어 근데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 눈썹이 8시 20분이 8시 20분이 눈썹이 계속 8시 20분이 이 표정 대명이 제가 제가 아니야 아니야 완성이 안 했어 봐봐 봐봐 이거하고 이쪽 한번 해줘 이쪽 아 멋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너네도 민아를 보고 같이 연기하면 그렇게 될 거야 애기 보는 얼굴 줘도 돼 근데 나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형은 추석이랑 크리스마스랑 은진이한테 고기 세트를 무조건 보내는다고 생각해 다 뭔가 그래 아는지는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근데 그 매력은 응 그건 다 은진이가 하는 거잖아 은진이는 안 은진이는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앉는 그런 느낌 연기가 아 진짜 좋은 배고 그런 느낌은 진짜 좋은 배고 진짜 좋은 배고 너무 좋지 나 진짜 빠르게 간다 오케이 10초 있자 자, 이거 좋다. 오, 이거 좋다. 이걸로 가네, 이걸로 가. 이렇게 잘하나? 내가 해봐. 내가 해봐. 응. 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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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응. 뭐 또 필요한 거. 남들만. 괜찮아? 근데 내가 될까? 그때 필요한 사람이야? 아, 그럼 돈 벌어서 구겨줘야 되는데. 응. 몇 시만? 아홉 때. 형아. 아홉 시에. 응. 응. 잘자. 정석아. 정성아! 이제 일하러 바로 나가자. 괜찮아? 그럼. 야 너 이런 건 어떡해? 피해님 내일 두 시간 이래야 되지. 그렇다면 가고. 아 둘은 요 앞에 5,5,5,10인 것 같아. 다 뵈야 된다 저거. 내일 하자고 있거든. 일찍 있나서 공복에 공복 유산소 갈래? 난 공복 유산소 너무 잘한다. 난 늘 공복 유산소. 저 이거 시키는 거 다 뵈야 된다고. 어디? 저 배로? 야 바람이 이렇게 불길하게 불어. 이게 인력사무소. 인력 기경. 이거 안 한다고 이렇게. 흔들어 봐. 진짜요? 근데 이게 인력사무소에서도 법을 할 수 있잖아. 그건 왜 양으로 할까 싶어요. 양이요? 다 치면 20. 20만 원? 20만 원? 네. 다 mês. 한 번 더. 타회했다가 희망. 반죽. 자. 토마토. 네. 무슨 일이야. 컷. 있을까? 밥 먹고 베고 아니 밥 먹고 베고가 아니라 오늘 이거 다 베면 오늘 하루 안에 아니 하루가 아니라 어쨌든 뭐 여러분이 틈틈이 베서 만약에 다 베면 20이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밥만 베면 10 10 근데 그럼 어느 정도 베고 돈을 받아야 우리 뭐 먹는다? 아 근데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좀 다녀온다 할만해? 괜찮아? 아니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? 어 이제 일다운 일을 만났다 어 그런 느낌이야 경호야 너 그것만 알아 너 지금까지 일한 거 아냐? 그냥 그 정도로 힘들어? 어 그냥 저기 조반장님? 네 반장님 아침 일당 나와가지고 어 예예예 정확하게 30분 채취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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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원? 거의 젊은 것 같다 형들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형 너무 많이 벌었다 아니 어떻게 8만원으로 벌었어? 형 대박 아니 어떻게 한 거야? 아니 아침에 아니 어떻게 뭐 한 거야? 한 번 봐봐 아니 다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우와 야 이거 야 이거 배운 것 봐 저 밑에 조절도 했어 저 밑에 힘들지 낯질하는 게 그래서 재미가 걱정되더라고 일근육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하고 또 다른 저 방송에 의심이 있으니까 엄청 더 아 그래 소금이 있잖아 그래 뭐 아픈 건 집에 가서 아프지 않아 괜찮은데? 야 왔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딱 앉아 있어 봐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정선 반전 오픈 이제 중화 요리까지 한다, 야. 어, 이리 와. 자,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. 잘하면 대명이는 그냥 면만 먹을 수 있겠는데? 오케이. 오, 맛있지? 맛있지? 조금 더? 맛있다. 맛있어. 점심, 중식, 저녁, 양식. 와, 맛있었지? 있잖아. 뭐 재미난 추억을 만들어줄만한 거 없을까? 나와.